5인치 두피 현미의경 입니다 저기 보시면요 어댑터 꽂으면 두피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이 거치대는요 조금 줄이면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이게 또 충전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충전이 되어 있거든요 뽑아도 작동이 됩니다 실질을 켜 볼게요 실질을 딱 킵니다 아 렌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200x 가 장착되어 있고요 예 보시는 바가지 50x 자리도 제공됩니다 자 이 버튼이 있는데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게 확대 축소 한번 볼까요 자 확대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게 최대 입니다 최대 8 자 축소 해 볼게요 여기서요 7 4 3 2 1 이렇게 축소도 되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요 얘를 갖고 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선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10 4 3 5 5 4 5 6 6 6 7 7 7 7 7 7 10 11 11 12 뭐